내 존재에 끈이 하나도 없잖아 안 와요. 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어떤 조상도 오지 않습니다. 내 손녀 손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집 양부모의 조상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입양된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혹시 이런 분들은 조금 친부모 혹은 양부모 중 어떤 쪽에 조상으로 인해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하겠다 일반인들한테는 저는 이번 이 질문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아는 동생이 실제로 입양이 됐던 아이가 있고 또 제가 아는 후배도 일반인으로서 입양이 된 애가 있고 제자가 돼서 입양이 된 걸 알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두 가지 다 전혀 다른 케이스지만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가 신의 가물은 있지만 무당의 팔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불임이 있었던 엄마 때문에 이제 완전 갓난 애기 때부터 입양을 해서 혈액형을 맞춘 거야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왜 혈액형을 맞춰서 입양을 해서 훗날 성장하는 과정에 상처를 안 주기 위한 배려를 하잖아요 다 웬만해서는 쌍꺼풀이 있는 집이면 쌍꺼풀이 있는 애기 피부 톤도 맞춰서 성별이 여자든 남자든 해서 입양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닮았어요 누가 봐도 아빠 닮고 엄마 닮으면 얼굴이 나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18 되고 21 27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신가물이 주기적으로 눈을 뜰 때죠 그런데 맨날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더래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네가 무슨 이씨냐 인연아 네가 김씨지 똑같은 꿈을 계속 꾼 거야 그래서 제가 무당이 되고 이제 제일 먼저 찾아왔죠 언니 언니 야 이상해 꿈이 이래 근데 내가 무당이 되고 내 아는 동생 지인의 사주를 정확히 보니까 입양이 맞아요 그리고 본 줄에서 김씨지 했던 게 친할머니야 그 아이의 진짜 김씨 성을 일러준 거야 그거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본 조상이 왕래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본님도 이해하셨죠 나는 이씨 줄 알고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옥이야 정말 걔네 집도 잘 살고 애를 완전 공주처럼 키워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가물이 눈 뜨고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그 시절이 그 원래 김씨 집안에서 산소를 만진 시절이고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문을 타는 시절이고 근데 내 새끼를 찾아서 그 할머니가 악착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입양된 걸 알고 있는 상태여서 온 거야 여러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결혼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딸내미를 그 할머니가 받아주지를 못한 거지 손녀를 그렇지만 존재를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임종하고 나서는 걔를 찾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입양 갔다는 거 정도면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꿈에서라도 바람결 구름결에 꿈결에 왕래를 해 그래서 내 친과 조상의 뿌리를 알게 되고 찾게 돼 이런 케이스가 1번 두 번째는 얘가 애를 낳았다는 것조차도 본가에서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집 남자가 누구남이 몰래 바깥에서 혼외의 자손을 봤어 근데 호적에도 안 올려주고 내가 원치 않는 애를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하고 아예 절단을 하고 절교를 하고 잊고 살았어 이사를 가버리고 소식을 완전히 끊었을 때 이 미혼모가 된 이 아이의 생모는 그 상태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면 또 100% 옵니다 그 이유는 생모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상의 영혼에 닿아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생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혼외의 자식으로 낳아서 얘가 있는지 몰라 남자 쪽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난 거로 그리고 나는 새로 시집을 가야 되고 내가 호적에 올릴 미혼모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자마자 보냈어 근데 사귀었던 사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안 좋게 강간이나 기타 다른 이유에서 정확한 이 아빠가 누군지 엄마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임신은 됐고 그래도 살생은 못하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미성년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연 때문에 이 아이를 홀트나 다른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아이를 보냈을 때는 이 아이는 내 존재에 끈이 하나도 없잖아 안 와요 이해가 가 그 아버지 쪽 엄마 쪽에서도 이 아이가 어디에 있고 이 아이가 몇 년생 몇 월 며칠 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놓고 바로 버리고 그냥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어떤 조상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좀 조상의 독을 받기 힘든 오히려 자기를 입양한 이제 깐난이부터 키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미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 손녀 손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집 양부모의 조상들이 이 아이랑 또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철륜이 맺어지잖아 우리 그냥 맺어지진 않거든 그렇게 맺어지면 이미 내 새끼야 그렇게 받아주는 케이스 요거는 이제 무당이 아닌 경우고 무당인 경우가 또 있어요 무당인 경우는 얘가 입양된 거를 무당이 되고 알아 그리고 대신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 밥상을 딱 들고 자기 머리밭에 와서 앉더니 쌀로다가 이렇게 실화야 쌀로다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니가 어떻게 이씨냐 니녀는 고씨다 제자가 되면 핏줄을 못 속입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일반인들보다 더 조상의 가리와 조상에 대한 대접이 더 칼날같이 깍듯해 내가 아무리 무지하고 몰라도 결국에는 내 뿌리를 찾고 내가 얼굴 모르는 내 조상이 물에 빠져 죽고 자살하고 청춘객상 이거를 다 잡아내 제자가 되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도 아빠도 연결고리가 없이 낳자마자 그냥 강간인지 뭔지 그냥 오밤중에 험한 꼴 당해서 임신돼서 그냥 핏덩이 때부터 던져버렸으면 양부모의 조상을 캐 양부모의 조상을 캐게 되고 거기에서 신명이 들어와 내가 뭐 박씨여도 이 씨한테 입양이 됐으면 이 씨 조상에서 그 대수에서 니가 총대매고 무당이 됐으니 내가 이렇게 내려오겠다 받고 그 다음이 오염성수인 줄 알았던 오염성수는 이제 허공에 떠다니는 뜬 대신이라고도 해요 허공대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조상이 아닌데 허공에 산천에 계시던 높은 신이 이 제자가 기도 와서 제자가 마음에 들면 내려 그게 뜬 대신이라고 하거든요 내 조상의 핏줄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로 해서 또 들어와 그래서 신은 존재하고 조상은 있고 귀신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꽃님들 중에는 제자도 있고 일반 꽃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입양된 케이스가 있고 나는 주소 다 키웠어 연연히 하지 마 그게 내 운명인 걸 어떡해 팔자대로 온 거고 근데 금이야 옥이야 나를 키워준 양부모가 뱃속으로 나온 친부모보다 더 위대한 거야 그 감사함을 가슴에 담고 섬기면 결국 그 집 조상에서 네가 이렇게 네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신을 만들어서 네 엄마의 공덕을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이것만으로 얘는 자기 인생에 큰 복을 받아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냥 나는 오빠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 친동생이 아니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좀 이랬어 욕했어 그래 내가 주소 온 새끼니까 그거는 자격지심이야 아니 자기 자식한테 욕하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겠어? 그렇죠 꽃님들 그리고 내 새끼니까 뺨도 때릴 수 있는 거고 막말로 머리채도 잡고 인연 저녁 욕도 하지 지나가는 남의 집 딸한테 그렇게 해봐 폭행죄로 바로 미친년 소리 듣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졌고 이미 모든 것의 세월이 10년 20년 흘러서 나는 이 씨 집안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 씨 자손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복을 또 받는 방법이고 하늘에 준 천륜의 새로운 인연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도 끊어진 천륜을 다시 이을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말이네요 어우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나 뭐 요거를 걱정하시던 분이 있으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더 멋있는 삶 자기애로 빠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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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